차 뽑았다고! 어제 비행기 타고 오뎅 먹으러 부산 갔다 자 고기 사줄게! 지겹다 지겨워 진짜 왜 불렀어? 아 안녕하세요 에이블 세컨드의 경기형입니다 왜 혼자 부르고 그래? 무섭게 에이블 세컨드가 어느새 이제 오일스틱에 깡패 참여한 드라마가 대박 난다 이런 닉네임이 붙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그 어디서부터 거지? 나를 지금 바보로 하는 거야 네 아무튼 네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걸 좀 주문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찾아봐야 돼 아니 우리 정규 앨범 두 장 있죠? 에이블 세컨드 정규 앨범 두 장 있고 EP 앨범 한 장 있고 싱글이 여러 개 그 OST도 많아요 한 번 더 해피엔딩 질투의 허화신 도깨비 사랑해보시차 이 정도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솔로인가요? 기억 아름다운 세상 도깨비가 솔로였구나 그리고 사랑해보시차도 있고 그렇네요 빨간색? 빨간선생님 네 빨간선생님도 있어요 KBS 단편 드라마 빨간.. 그리워하느라는 곡 있었죠 네 밴드 음악도 사실 많아요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갑작스레 이게 무슨 진행인지 모르겠지만 밴드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딴 거 물어보려고 불렀구만 사랑해보시차는 아직 정상에 안 됐어요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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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도 도깨비 그리고 아 모르겠네 다 도깨비인 것 같은데 질투의 허화신도 꽤 사실 이게 뭉뚱그려 나와가지고 뭐가 얼마큼 나올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도 일단 압도적으로 1위로 도깨비인 것 같아요 도깨비 그거 나도 좀 알려주세요 그거 나도 궁금해서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더 잘 되지 않았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송가인 사실 그 송가인씨 곡이 잘 돼서 뭐 어떻게 하라고 고기 사달라고? 먹고 싶다 아 이거 진짜 뭐 조사를 하고 그래? 남의 재정 상황을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 밴드 모르겠어요 그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들어오니까 하나씩 일일이 체크를 하면 알 수도 있는데 제가 또 그렇게 꼼꼼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작권으로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차이도 날려나? 마이쮸랑 소고기? 마이쮸! 마이쮸! 그 정도?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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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나을 것 같아요 공연수익을 제외한 알릴 수 없는데 어 그냥 소고기 사먹고 다닐 정도? 대한 옛날에 소고기를 몇됐는데 소고기 prue 간식 사거든 모렉 슬 camino esse 우리 성격 우리 사 thick 저희 사람 들어가냐? 왜? 사람 불어도 이상한데? 왜? 재정 상황을 자꾸 물어보고 그래. 날 깨릴 거야? 아니 근데 집을 사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고 자가로 집을 소유하지는 못하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도깨비가 한 그래도 절반? 입구랑 가구를 비롯한 뭐 그런 것들은 도깨비도 다 해주지 않았나. OST 같은 경우는 제가 솔로 작업을 하면 사실 형을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형자가 없는 경우에는 100으로 나눠서 작사, 작곡이 5 대 5를 먹어요. 내가 그걸 다 했으면 100이 되는 거죠. 형곡자를 굳이 쓰면 120을 기준으로 정산을 해요. 그러니까 100을 12개로 나누는 거지. 5 대 5 대 2로 정산이 됩니다. 실연자는 사실 근데 왜 이거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지? 이건 인터넷에 찾아보셔야 되는 거 같은데.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실연자는 가창을 했거나 연주자에게 주는 어떤 권리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은 원작자한테 주는 거고. 그렇죠. 가창하고 악기에 따라서. 악기나 코러스 같은 거는 비율도 적고. 비율이 있더라고요. 저작권이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가창이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나머지 분배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 물어봐. 돈 주라고? 저작권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고기 사줄게. 그럼 물어봐. 그만하라. 월마다 이것도 그게 달라요. 정산 내역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방송 한 거는. 이렇게 모아서 몇 월 몇 월 몇 월 들어오고. 스트리밍 몇 월 몇 월 이렇게 달라가지고. 월마다 내역이 다른데. 정산은 그래도 매달 되죠. 고기 사준다고. 음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은 데다 많이 쓰고 싶어요. 멤버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거 사실 잘해줘봐야 하나 의미 없거든요. 사주고 있고. 진짜 힘들 때는 나한테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내고. 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걸 할 수 있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투자를 하고 더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여유가 생기면. 좋은 데다 많이 쓰고 싶어요. 기부도 많이 하고. 근데 멤버들한테 밥 사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왜 저래 진짜. 좋은 데다가 많이 쓰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 끝났고요. 고기 사주세요. essen